더불어민주당 소삼석 의원이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인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개정안에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